마지막 응용 응용 한번 해보자 응용 응용 어떻게 해? 여기는? 뭘로 아까? 아 비밀번호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요거는 비밀번호의 형식이 딱히 없으니까 이런거 요것만 있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 녀석이 현재는 지금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다니는 화면 알아서 풀어주고 치워맛이 돼? 이렇게 나면 이렇게 나면 치워맨? 이렇게 나면 이렇게 나면 응